두 달 전부터 사무실을 알아봤고 한 달 전부터 발품을 팔아서 진짜 제 조건에 너무 적합한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그런 가격의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손봐야 될 곳들이 좀 있어요 밑에 바닥도 깔아야 되고 이리저리 손볼 때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그걸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이사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가판대가 크게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분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삿짐센터 이용은 할 수 있던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저희가 손수 다 옮기기로 했습니다 용달차만 불러가지고 이거 보고 와 개맞있네 일단 들고 가야 될 짐들 이거 싹 다 이대로 그냥 다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거 그리고 저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그런 공간이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애착이 갑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떠당이가 실신한데 어쩔 수 없죠 또 다음 도전을 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왔던 사무실 중 한 곳인데 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짠 하면 제일 좋은 점이 일단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하거든요 저기가 1층인데 옆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오면 여기가 1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맨날 이제 받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1층이라는 점이 여기 이 사무실이 한 40평 후반대입니다 근데 금액이 제가 있던 사무실이랑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만 한 데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리고 여기 보면 밖에 이렇게 방금 타낀 거 보이죠 바람이 엄청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쫙 해서 햇빛도 쫙 들어올 올 겁니다 아마 아침에 아마도 근데 바람은 되게 잘 통하고 여기 이렇게 뒤에 창문 이렇게 크게 두 개 있고 그 다음 봤을 때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좀 바닥 형태였던 것 같은데 보면 여기 풋살장은 좀 쓰였던 것 같아 이 이런 거 이 풋살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 계약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는 2년인데 1년 계약해 주셔가지고 좋은 타일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기본 장판 같은 거 깔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여기랑 저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요런데 하나하나 정도 조금 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던 곳이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보면 여기 옆에 사무실이랑 같이 쓰는 공간이긴 한데 안에 보면 이것도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짠 완전 진짜 신라호텔 못지않은 꽉 그리고 시설 잘 돼있고 그 다음에 짠 지난번 사무실 화장실이랑 진짜 천재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겸사 겸사 점심을 먹으러 갈까 싶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렇게 지하 느낌이고 위에가 위에가 1층 느낌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변에 상권 미쳤음 바로 저 밑에 지하철역도 그리고 여기 또 버스 저쪽인가 저쪽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에 많아져있고 네 저거 벤티있고 주변에 뭐 음식점 엄청 많고 편의점 많고 파리바겟도 있고 지난번 사무실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 옆에는 또 시장같은게 이렇게 형성돼있어가지고 밥 먹을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45년 전통 소문난 할머니 아구찜 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아마 뭐 그런거 있지 않을까 그 바닥 이거 뭐 깔아주고 이런 업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시나? 사장님 사장님 계십니까? 딱 이런거 내가 원하는거 아님 이런 바닥 그냥 무난한 1년정도만 딱 쓰고 나갈거니까 이런 바닥 딱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데 아 이대로 문을 열어놨어 아 이게 살짝 조금 시작 느낌이지 여기 조심중심가에서도 볼 수 없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계시나?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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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네 어딥니까? 아 여기 그 장판 때문에 보러 왔는데요 장판이야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작업 시작하고 계신가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네 네 나노 저희가 바닥을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좀 살짝 가정집 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가성비 좋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랑 박 이사님이랑 깔깔 하다가 이거 하다가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 이사하는 날입니다 잠을 거의 못잤습니다 중요한 날 앞에 제가 주로 잠을 못자거든요 느낌 이상해 원래 여기 이렇게 책상 쫙 다 있었는데 가판대랑 싹 다 없어지고 여기 이거 박스도 전멸 여기 이거 다 치웠습니다 지난번 세입자분께서 여기 쓰레기 싹 다 다 버려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거 다 치우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아예 쓰레기 싹 다 다 치우고 바닥까지 다 쓸었습니다 그냥 이 악순환은 그냥 우리가 우리 선에서 다 끊어버려야지 다음에 똑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오지 일단은 이거를 용달 기사님 오기 전까지 조금 짐 정리 좀만 더 하고 이제 거의 다 비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뵙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비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뵙겠습니다 근데 기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이사 이렇게 대책 없이 하면요 제가 처음 하는 거 더 보니깐 진짜 어떻게든 꽉꽉 딱 치워넣는데 아 라스트 쎄 이거 진짜 라스트 진짜 라스트입니다 이거 될까요? 진짜 진짜 다 구역 구역 담아가지고 처음으로 뵙때처럼 아예 원상복구 치게 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 많았다 두 브로기 안에 아 워 뉴 오피스 ένα 휴대 toma 와우 밑에 이거 보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맞지? 어 저거는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낫지? 어 화장실부터 해서 괜찮으세요 일단 구도 네 동의하나? 여기 우리 테이블 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밖을 바라보는 거지 바람 또 여기로 송송 통하니까 여기 딱 있으면 시원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아지트로 두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거 전자레인지나 그런 거를 여기다 둘까? 뒤에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창고 같은 거 두고 이 공간에 대해서 아침내 생각 못했거든 아니면 여기 뭐 그냥 침대 깔고 하지 저거 우리 매트리스랑 여기 우리 휴식 공간 또 여기 또 뭐하나? 여기? 여기도 휴식 공간이지 공간 전체 너무 넓다 이거 준비합시다 이제 좀 그 하다 또 1시에 인터넷에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대략 사무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제자리 그리고 여기는 좀 살짝 탕실 느낌으로 만들고 근데 살짝 화이트톤 하니까 뭔가 마음도 좀 밝아지고 근데 살짝 뭔가 좀 다단계 회사 같지 않나 느낌이 맞지? 약간 유령 회사 어 유령 회사 곧 없어질 금방 없어질 야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네 야 진짜 근데 거의 뭐 이 정도면 저기 강남 느낌 아이가? 이 정도면 뭐 그냥 신사돈 야 이거 이거 옥다방이 있네 야 씨유 오오오오오오오 콩자 김밥 대호반전 뭔가 딱 봐도 그냥 간판같이 좀 오래된 맛집 같은 느낌 어? 문 닫았다 여기 어떤 것 같다 이모네 거기 있지? 안녕하세요 뭔데? 대략 참새가 들었거든요 야 얘 길쩌네 쇠가 어디 갔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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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가 들어왔어요 쟤가 오늘 상실이 다 했거든요 길쩌네 길쩌 맞죠? 쇠가 어디 갔어요? 몰라 여기 밑에 어딘가 있어 맞아요? 나 저거 저기 독띠 저게야 어 괜찮다 싸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 부추 대깔 보석 반찬 뭔가 딱 그냥 안 먹어봐도 더 맛있어 느낌의 스타일?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뭐야 얘야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삼쇠 삼쇠 삼쇠가 아니죠? 옷은 색깔이 입은 새다 어 사다로니서 돌아온건데 좋은건데 그러니까 길쩌잖아요 길쩌 예 사장님이 조그라더라고 그러게 좋은건데 그러니까 사장님 좋은거라고 내가 고마워 놀다자 많이 도와줘 나도 도와줘 하하하하 모르겠지 놀러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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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하하하하 요즘 꾸며진 돼지국밥 맛 있다 아 이제 대문적인 돼지국밥 맛 그 맛이 아니라 좀 옛날에 시골 가서 딱 딱 그 시장통 들어가서 먹는 그런 맛이야 국밥집에서 난 제일 중요시하는 거 깍두기 시청자 사장님 진짜 최근 한 10년도 10년도 아니다 먹은 대육밥 중에 딱 베스트인데 제일? 응 진짜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진짜 갈 생각 잘 먹었다 여기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다 사무실 옮기는데 드는 비용, 시간 너무 힘들어 웬만하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